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미 겨울은요. 아쉬움을 남긴 채 짐을 챙기고요. 따사로운 봄의 향기가 새로운 손님이 되어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 우리가 어떤 꽃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느낄라 치면요. 어느새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맺히고 또 나무 그늘에 시원한 어떤 바람을 쫓는 여름이 되고요. 또 순간 그러다 보면 낙엽지는 어떤 가을의 정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 갈무리를 하게 되고요. 뒹구는 낙엽의 어떤 애절함을 느끼는가 싶으면요. 온통 백설의 대지 위에 새 소망을 담게 되고요. 이렇게 또 한 해가 쉼없이 달려가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요. 또한 쫓고 쫓는다라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백년도 못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찰나의 등짝에 강제로 엎여서요. 지금 이 시간도 북망길을 향해서 분주히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흐르는 물도요. 댐을 막으면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치는 있지만 맥천이다는 것은 아래로만 향하지요. 위로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물의 섭리인 것을 보면 그러려니 하고 흐르게 하는 것도 순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어 막히면 막힌 그대로 그냥 늘 흐르는 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순탄이 흐르는 세월에 순응을 하고요. 재해롭게 아무런 걸림도 없이 흐르게 두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또한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행복이나 불행 또 기쁨이나 슬픔 또 걱정, 근심, 괴로운 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나 귀 그리고 코가 아름답다라고 해도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대부분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요. 겉만 자꾸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마음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량 행복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엔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보고 얼굴에 포장하고 머리 이렇게 다듬는 시간 정도 동안만 하루에 책을 보시거나 마음을 고추 세우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다들 도인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행복한 마음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기율이 제 198회차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불설 암위 타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데려가시면 스님분들이나 또 어떤 분은 매일 독경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방광불화험경의 보현행원품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보현행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바로 보현보살이 행을 이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해놓은 것을 우리는 보현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샤가모니 부처님 일불사상 아니어요. 또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도설천 내원공에 계실 때 보살로 계셨는데 그때의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보살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호명보살이라 호명보디사트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살은 바로 호명보디사트바라고 부처다라고 하면 샤가모니불 해서 우리 불교는 일보살 일불사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진리를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부처님의 진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또 바로 부처님의 보시는 원만 보신 노사무리다. 노사나불이다. 또는 부처님의 어떤 화연, 화신은 부처님의 행원은 우리가 샤가모니불이다. 1100억 샤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또한 우리가 부처님을 논을 할 때 어때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에서 과거불은 연등불이다. 재화갈라불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재불은 샤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쇄불은 바로 미룩보살의 메시야로 강림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샤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득도를 해서 오는 미룩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샤가모니 부처님을 협시하는 우리 보사를 바로 행원을 보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혜를 문수보산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는 문수보사라를 했고요. 바로 행원은 보현보사라를 했는데요. 문수보산은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법력이기 때문에 위협력이 있다 해서 사자를 탄 형상으로 우리가 모습을 화연화시켜놓고 있고요. 또 보현보산은 바로 부처님의 행원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우리가 형성해놓은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문수보살 또 부처님의 행원은 보현보살이다 해서 부처님을 좌우 협시하는 은포살이에요. 그 협시하는 보살 가운데 보현보살의 행원에 대해서 설해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현보산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보현보산은 우리가 화엄경을 볼 때의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모남이 없이 두루두루 다 빛을 이루는 부처님의 바로 꽃하자, 진리가 꽃을 이루어서 장엄이 되어 있다 해서 화엄경이라 표현을 하죠. 바로 여기에서 보현보산은품을 보면 화엄경 가운데 60화엄이 있고요. 80화엄이 있는데 그 60화엄과 80화엄의 입법계품의 내용이 보다 그러니까 그 입법계품에서 내용이 보다 첨가된 어떤 40화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화엄경이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또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 그리고 보살 수행의 어떤 길 등을 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보현 행원품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법문의 어떤 총결산이다. 또는 화엄사상의 진면목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그러한 품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현 행원품의 내용을 보면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발심을 했는데 그 선재동자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53명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녀요. 그 선지식들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높은 분도 있고요. 낮은 분도 있고요. 여러 각계 각층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만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법을 묻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배움을 넣는 그런 구도 역정의 과정에서 보면 그 53 선지식을 일일이 다 섭수를 하면서 거기서 배우게 되죠. 일종의 우리가 만행이라 그러는데 그 마지막 차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보현보살을 만나게 돼요. 그때 보현보살이 선재의 동자에게 보현 행원을 설해서 그의 기나긴 여행은 끝이 나게 되죠.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을 가르쳐주게 돼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요. 열 가지 커다란 서원과 실천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 가지 서원과 실천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시면 보편적으로 발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발언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발언이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각구를 세우는 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서원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라고 해요. 실천발자, 출발발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언이다 하는 것은 자기의 서원을 실천하는 것을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현 행원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열 가지의 행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보현 행원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경제불원, 또 둘째 칭찬렬해원, 셋째 광수공양원, 그 다음에 넷째 참제업장원, 다섯째 수의공덕원, 여섯째 청전법륜원, 일곱째 청불주세원, 여덟째 상수불학원, 아홉째 항순중생원, 열번째 보계회양원 해서 이 열 가지인데요. 보현보살 십종대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올바른 불자가 되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는 어때요? 보현보살과 같은 실천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행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좋은 법문 들으시면 그걸 혼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깨닫고요. 자각이잖아요. 깨달은 것을 남한테 주었을 때 각타라 그러지 않아요. 이랬을 때 바로 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충족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 불교의 근본이냐민 자리이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리이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리, 나에게 이득이 되고 너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득이 되고 너도 이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되고요. 또한 너만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리이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내가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남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라 했어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존경을 해라 했어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상대를 사랑을 해줘야 되죠. 바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인과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면 바로 보현보살과 같이 여기까지 행원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예경제불원이다 아는데 예경제불원이라는 것은 예경, 예를 갖추어서 공경한다는 이야기죠. 제불원, 모든 부처님, 제불, 모든 부처님을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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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그게 바로 제불이에요.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하여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요. 샤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삼의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냉정히 보면 우리 각자 세상에 나올 때 아주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다 똑같은 부처의 씨앗, 부처의 청정한 마음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될 만한 인연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었고요. 저희는 어때요? 저희는 중생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중생이 된 것이에요. 부처님은 애정의 욕이 없었고요. 소유욕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애정의 욕, 소유욕을 떠날 길이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내 집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끝도 안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생이 됐어요. 그 본바탕은 뭐예요? 다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경제불원이라는 것은요. 샤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부처님, 실존하는 부처님을 다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집에서는 어때요?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자식 부처님, 이웃 부처님, 친주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을 전부 뭐예요? 다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어야 받는 거잖아요. 먼저 주어야죠.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공경을 하고요. 둘째는 칭찬, 열애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을 여기에서 칭찬, 열애원, 그 열애를 칭찬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이명 아니에요? 진리로부터 오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뭐예요? 진리, 법, 이러한 것들을 단계를 해요. 부처님의 진리, 법, 세상에 깔려있는 이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치, 법, 진리들을 칭찬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칭찬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의 진리다라고 하면 남편 말도 진리고요. 아내 말도 진리고 자식 말도 다 진리예요. 각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전부 자기 나름대로는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최선을 다해 생각을 해서 가장 보편타당하게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다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열애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바로 변제천녀보다. 변제천녀는 음악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음악신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도 아름답게 하겠고요. 그렇죠? 노래소리도 아주 아름답겠고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겠고요. 그런데 바로 그 변제천녀인 음악신보다 더 뛰어난 말로 더 아름다운 말로, 훌륭한 말로 찬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외에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싸울 일 없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남편 되시는 분이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 싸울 일 없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어떻게 꼭 꺾잖아요. 아이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해요. 아이고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 모자르게 생각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지요. 다투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꼭 아니라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칭찬 열애원, 모든 열애, 모든 진리, 모든 부처님 다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칭찬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음의 세 번째로 광수공양원인데요. 광수다는 것은 공양원이다. 난리 공양원, 공양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수공양원, 난리 공양하기를 원한다. 공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칠 공짜 기량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받쳐서 기른다는 이야기인데 처음 나온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부처님께서 탁바를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부처님께 좀 법문이라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바쁘시고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한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해서 부처님을 음식공양을 준비를 해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싶다 하면 음식공양을 준비해서 부처님 우리가 500명분, 1200명분의 음식공양을 준비를 할 테니까 부처님 오셔서 공양자시고 좋은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우리 불공청이에요. 부처님께 바칠공, 바쳐서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는다. 그래서 불공청이에요. 그래서 삼보, 불법성 삼보를 다 모두와서 초청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공양 대접하는 걸 삼보통청.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게 하려고 관세음보살님하고 또 권석자들을 모시는 음식을 대접해서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음청. 오늘은 지장보살님의 어떤 법문을 듣고 싶다 하면 지장보살님과 권석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듣는 지장청. 약사엘의 법문을 듣고 싶다 하면 약사엘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약사청.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불공기도라는 것이 부처님께 바칠 공. 부처님께 바치고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겠다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기도예요. 신앙적인 기도는 어떤 절대자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기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식 기도는요. 바로 뭐예요? 신앙은 주인공이 어떤 절대자잖아요. 신, 교주 이게 절대자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하신 것이거든요. 하늘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로지 유화독전. 내가 홀로 존귀하다. 내가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자신이 존귀하다 보다도요. 우리 각자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각자예요. 각자. 우리 각자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공기도 발언이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초청해서 부처님께 바치고 불공, 바칠 공짜, 기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나 주인공인 나를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겠다.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 오늘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좋네. 저런 것이 좋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랑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자식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원을 세운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불교식 기도. 종교식 기도예요. 신앙식 기도는 해달라고 어떤 절대자에게 빌지만요. 우리 불교, 종교식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을 세우지 않아요. 그 원을 실천하는 걸 출발 발자로 써서 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음불공기도, 지장불공기도 이게 뭐예요?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지장보살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을 다져서 어떻게든 실천하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다지는 게 불공기도예요. 관음불공기도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음식 공약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나를 다져서 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불공기도지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게 불공기도가 아니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광수공양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처님께 널리 공양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꽃, 음식, 향, 등, 우유, 뭐 이런 것들 요즘은 육법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부처님 당시에는 사사공양이었잖아요. 음식, 의복, 좌구, 수행도구, 그 다음에 약 네 가지를 맞췄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걸 우리가 불공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나무아미타불 절하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요. 법문을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법문을 들으셔야. 그래서 관음불공기도다라고 하면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것이 관음불공기도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그럼 관음제일 날, 관세음보살님께 법문 듣기 위해서 제1, 몸과 마음을 닦는 기도제자를 써요. 날, 몸과 마음을 닦아서 자기를 다지는 날. 이게 관음제일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법문을 스님들이 대신해 주셔야 되고요. 지장부공기도다라고 하는 건 지장보살님을 초빙해가지고 지장보살님께 음식을 바쳐서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고요.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게 지장제일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 지금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지장사상에 관한 법문을 스님들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음제일이다, 지장제일이다라고 하면 그냥 절만 하고 기도만 하고 추건만 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건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불교는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요.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그래서 법문을 스님들이 대신 해주는 날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요. 소원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굼기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수공양원은 널리 널리 모든 부처님들께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공양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공양하세요 그러는데요. 공양이라는 것은 바칠공자 길량인데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가운데서 응공이라는 이름이 있죠.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이걸 응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여러분들 불자님들끼리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그러는데요. 공양이라는 것은 밥 잡수세요 하는 뜻이지만 사실 근본 뜻은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양은 바칠공자 길량자. 부처님이 탁발도 하시는 동안에 차라리 법문을 해주십사하고요. 불자님들이 공양을 올리고요. 부처님을 키웠어요. 길렀잖아요. 법문을 해주십사하고 열심히 수행하시라고 그래서 받쳐서 부처님을 길렀기 때문에 공양이라고 하는 게 기를 양자를 써서 그러니까 공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요. 바로 무슨 뜻이냐. 부처님같이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보현의 원도 다 못 마치겠네요. 다음 시간에 예수하도록 하고요.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불행하다는 삶이나요. 또 행복한 삶이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만족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가난해도 부자를 살 수 있고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느끼느냐 행복하게 느끼느냐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지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불행하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발견해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명성보다는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욱 든든하게 자란다는 것을요. 잊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